4, 3, 2, 1 숙보 제주를 시작으로 올여름 장마 시작 집중호우 대비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러블리즈 여름 한 조각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제주를 시작으로 올여름 장마 시작 집중호우 대비였습니다. 서울은 비는 안 내리고 날씨가 아주 뜨거운 폭염인데 제주도는 장마가 시작됐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내린 비가 8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아주 기록적인 폭우였다고 하고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또 아래 지역부터 장마가 시작됐는데 주말에는 남부지방 쪽에도 집중호우가 쏟아질 거라고 하니까 대비를 하셔야 되고 특히 전라도 쪽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비 피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폭염에 또 폭우, 습도가 오르는 찜통더위 시작이니까 각오 단단히 하시고요. 2년 전에는 막 강남도 잠기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 우리나라 어디서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걱정됩니다. 근데 진짜. 점점 기상이변이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은 유지혜 씨, 정예인 씨와 더잡 퀴즈쇼 하는 날입니다. 2주 만에 재란조합으로 뭉쳤고요. 오늘은 특별히 생방송으로 오디오 퀴즈가 아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니까 생방 퀴즈쇼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채팅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재현님, 새로 이사 온 집 방충망이 창문 안에 있어요.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열어야 돼서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문 열 때마다 모기가 들어와서 불쾌지수가 심합니다. 어? 이거 잘못 만든 곳이네요. 그죠? 설계를 잘못했네. 어떻게 방충망이 안쪽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어야지. 그죠? 이런 거는 뭔가 설계 잘못한 걸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말이죠. 요즘 뭐 집 새로 입주하신 분들 잘못됐다고 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그죠? 5928님, 오랜만에 침 맞으러 한의원 다녀왔어요. 침 몇 번 맞았다고 뻐근했던 어깨가 괜찮아지는 게 인체의 신비입니다. 어디 한의원인가요? 저도 가고 싶네요. 침 몇 번 맞았는데 뻐근한 게 괜찮아졌다고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이유민님, 조카가 4살인데 벌써 롱다리 조짐이 보입니다. 상하체 비율이 1대 1인 저는 타고난 조카가 부럽기만 합니다. 1대 1이면 많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나마? 아무튼 뭐 아예 인류 자체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카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겸님, 스포츠 팬들의 열정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새벽에 축구볼 체력이 안 돼서 아침에 스포츠 뉴스로 결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 근데 유로는 봐야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대진들이 매일매일 뜰 때마다 막 이거, 와, 이거 어떻게 놓치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월드컵도 월드컵이지만 유로는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프리선언니였습니다. 다잡 퀴즈쇼 함께할 분들입니다. 너무 절친이라 소개팅까지 같이 나가는 두 분 언니 지혜씨, 동생 예인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혜, 예인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 사정상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지금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네. 여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여기 그때 제가 한 번 와봤었는데 여기 약간 아티스트들 모으는 그거잖아요. 저희한테 아주 딱 맞는, 걸맞는 스튜디오에 온 것 같아가지고 두 분 앞에 지금 그 악보대가 있고 네네. 그리고 헤드셋을 되게 큰 거 쓰고 계시고 약간 뮤지션이 된 기분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두 분 무슨 옥상달빛 두 분이신 것 같아요. 수고했어 오늘도 화음 안 맞는 거 실화예요. 두 분도 가수 아닙니까? 오늘 노래 한 곡 뽑고 갈까요? 그래요. 깡깡달빛하고. 무슨 노래 하고 싶은데요. 원하시는 노래 있으면 제가 뽑아드릴게요. 수고했어 오늘더라도 제대로 좀 해주세요. 좀 제대로 한 건데. 화음 에러. 자 성재형은 물쏘 같아요. 이건 뭐죠? 물쏘? 아니 근데 오늘 얼굴에 이것은 무엇이죠? 아 여기요? 네. 턱에 아까는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가려워진 거 보니까 모기를 방송 중에 모기 물렸나 봐요. 이거 누가 찾아주시면 안 돼요? 모기가 성재 오빠 피 빨고 있는 거? 아니 방송 중에 모기 물렸으면 우리 베텀 청취자분들은 채팅창에서 항상 보호기 했었을 텐데 왜 제보를 안 해준 겁니까? 찍혔을 거 아니에요. 형 턱 때려. 형 턱 때려. 이랬어야지. 그래야 제가 모기를 잡지. 이렇게 피를 너무 대량으로 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좀 큰 모기였을 것 같은데. 심지어 저 지금 메이크업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끝나고 또 중계하러 가야 돼서. 아 진짜? 메이크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턱이 거대 모기 자국이 있을 정도면. 모기 먹방하는 거 보신 분 제보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마이크가 많이 고팠나요? 지혜 씨는 마이크를 부여 잡고 있고. 예인 씨 지금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뭔가 그. 저 약간 뭐 티타임. 30년 차 뮤지션 느낌.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드네요. 이 자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따가 컨실러로 좀 가려드릴까요? 컨실러 있어요? 네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아 좋다 좋다. 이러고 중계하면. 아 왜냐면 점점 커져요. 이거 뭐지? 만지면 독 들어갈 것 같아요.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노파꾸 탁재훈 채널에 동반 출연을 했는데 김여원의 솔로 탈출 코너에서 3대 1 파격 소개팅을 한다는 예고가 떴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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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같은 남자한테 꽂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전혀 그럴 일이 없지만. 그래도 꽂혀가지고 운명의 남자다 이건. 내가 이 남자는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데 두 분 사이가 거의 자매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일단 말을 한번 해보겠죠 얘기를. 자. 하나. 어. 자. 사랑과 우정으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 하나 둘 셋. 우정이죠. 재미없는.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사랑을 선택해도 뭔가 사랑과 우정을 둘 다 잃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쵸 그쵸. 사랑을 선택하더라도. 사랑을 선택해서 그 남자랑 결혼했는데. 아 결혼을 했으면 우정을 포기하는 게 맞지만. 결혼할 남자였어요. 결혼할 남자야? 어? 결혼할 남자를. 아니 근데 그거. 결혼할 남자를 같이 좋아했다고요? 아. 우정선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 그 남자가 좀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여지를 줬나? 어. 네 그쵸. 안되죠. 그놈이 잘못했네. 어 그래요? 우정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너빡고 탁재훈 채널에 배텐 출연자들이 많이 나가는 거 보면. 제작진 중에 배텐러가 혹시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혹시 뭐 아는 거 없습니까? 거기서 들었다거나. 그냥 배텐 재밌게 보셨다고. 재밌게 봤다. 작가님이. 그런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개팅 컨텐츠는 언제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아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이요? 곧 볼 수 있겠네요. 네 봐주세요. 걱정스럽네요. 네 그럼 걱정스럽네요. 그냥 뭐 어떤 정신으로 찍었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맞아요. 두 분 다 소개팅이란 걸 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없죠. 난생 처음이었어요. 처음 해봤는데 심지어 그것도 1대3. 경쟁 소개팅. 저희 둘 다 약간 그런 경쟁 이런 걸 잘 못하잖아요. 내가 너보다 뭐 이래 저래 이런 걸 잘 못하다 보니까. 경쟁 자체를 싫어하죠 저희는. 되게 어려웠어요. 찍 촬영하면서. 그럼 1대1 소개팅이면 해볼 자신 있어요? 잘할 자신. 1대1 소개팅이면 즐겁게 하지 않을까요? 1대1 남자랑 딱 1대1로. 방송으로?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방송 아니면. 방송 아니면 소개팅은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일 모릅니다. 혹시 소개팅으로 만나세요? 소개팅은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럼요. 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셨어요? 영회 출전. 항상 자만추. 오 자만추. 항상 자만추. 맞선 아닙니다. 좀 해 형은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3829님. 지난주 목요일에 놀면 뭐하니 축제에 러블리즈가 완전체로 무대에 섰는데 제라니 직접 얘기해주는 후기 듣고 싶어요. 긴장했어요 안 했어요? 약간 긴장이 돼서 저는 무대 올라가기 전에 밖에서 혼자 무대 해야 되는 세 곡을 혼자 다 춰보고 들어갔어요. 혼자 따로? 긴장돼가지고. 저는 확실히 긴장은 됐죠. 당연히 긴장은 됐는데 확실히 혼자서 무엇을 할 때가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다 같이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긴장보다는 기대가 컸죠. 그렇죠. 같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한 4년 만에 무대를 하니까. 역시 지혜씨는 뭔가 팀플레이어 감성이 있어요. 누구랑 같이 할 때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을 갖는 것 같고. 빛나죠 더. 든든한 느낌을 갖는 거죠. 예인씨는 이제 혼자 술도 마셔야 되고. 갑자기 술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혼자 따로 나가가지고 긴장 풀었다고 하니까 왠지. 소주라도 몰래 먹고 들어갔을 것 같나요? 따로 먹고 갔나 싶어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두 분 무대에서 엄청 우셨다고요. 저희 둘만 아주. 둘만 울었어요 또? 하필 둘만. 나머지들은 그냥 드라이한데 왜 둘만 울었어요? 근데 약간 몇 명 울컥은 했다. 그렇죠. 울컥이랑 우는 거랑 달라요. 근데 저도 울지는 않았어요. 저는 대성통곡을 했으면 지혜씨가 많이 울었죠. 지혜씨 왜 그랬어요? 근데 뭔가 제가 사실 이니어를 한 번도 빼고 무대를 해본 적이 없어요. 행사 등. 그래서 떼창 자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근데 저희 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팬분들이 떼창을 해주는데 그냥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미 울었어요. 안녕이 첫 곡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떼창이면 감동이죠 사실. 감동이죠. 예인씨는 어느 부분에서 울컥했습니까? 저는 아추 무대를 마지막에 하는데 처음 벌스부터 따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맛있는 걸 여기부터. 사실 거의 후렴구를 같이 따라 부르지 처음부터 따라 부르진 않으니까 그게 좀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요? 팬들이 다 찍고 그러면 직캠이 이런 것도 다 올라오겠네요? 네. 그런 것도 올라오는데 일단 팬분들이 엄청 우셨습니다. 맞아요. 팬분들이 많이 우시고 방송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뭔가 감동적인 얘기하고 러블리즈 얘기하니까 진짜 뮤지션으로 모으신 것 같네요. 이제 피도 눈물도 없는 퀴즈쭉 갑니다. 네. 근황 토크는 끝났고 함께할 코너 소개해주세요. 더잡 퀴즈쇼 세상의 모든 잡다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저희 둘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마칠 때마다 저희 앞으로 편의점 상품권이 적립되기 때문에 열심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풀면 좋을 문제들 제보해주세요. 넌센스, 상식, 요즘 이슈, 설문조사, 퀴즈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문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이나 금요일 더잡 퀴즈쇼 게시판에 문제를 내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립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어서 다섯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일단 부지런히 풀고 용돈 타갈 수 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배뚜잉 님이 출제하셨고요.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드립니다. 지난 5월에 국내 최초로 이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아티스트 윤 딴딴과 이지나가 라이브 공연에 참여했으며 김두희 성우의 낭동 무대와 피아니스트 와이준과 현악 4중주의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환호성과 박수 금지가 규칙이었다는 이 콘서트의 테마는 무엇일까요? 1번 요가 콘서트, 2번 명상 콘서트, 그리고 3번 수면 콘서트, 4번 스터디 위드미 콘서트, 5번 내양인을 위한 콘서트입니다. 뭔가 박수가 금지였다고요? 박수와 환호성 환호성과 박수. 뭔가 근데 내양인 아닐까요 그쵸 저도 뭔가 그럴것 같아요. 뭔가 외향인들은 뭐 이런거 많이 하는데 사실 내양인은 이 후라는 거 자체가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일단 바깥으로 나의 육성을 낸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제가 아이로써 저는 무대에서 소리 질러 이런거 한번도 안해봤거든요 그랬던거 같다 진짜 후 이런 것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것도 못했었거든요 그런거 보면 약간 내양인을 위한 콘설таки 아닐까 어 근데 맞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쵸x3 뭐죠? 힌트 있나요? 힌트요? 연주되는 곡 장르는 클래식, 재즈, 로파이 장르의 무대가 필수 졌습니다. 뭔가 명상이라고 하면 명상은 뭔가 그 징을 울리는 거 있잖아요. 징 이런 거나 하지 사실 클래식 같은 것도 안 틀 것 같거든? 그쵸 명상 근데 저 궁금한 게 어쨌든 뭐 이렇게 노래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가 명상 이런 말이 아예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저 좀 이거 문제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당연히 내양인을 위한 콘서트 아닌가요? 요가 명상은 왜 뭐가 문제예요? 요가 명상 수면 스터디 윗미는 그런 노래 퍼포밍 공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뭐 따로 할 수도 있죠. 공연팀 있고 뭐 이제 요가팀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아 그냥 약간 오프닝 무대처럼 이런 거라 하시고 그 뒤에 다른 그 내용의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연주에 맞춰서 뭔가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테마를 그렇게 잡으면 제가 그냥 사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5번 한 번 가볼까요? 5번 한 번 간다는 건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뭐 글쎄요. 근데 너무 쉽다 문제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냥 내양인을 위한 콘서트 같습니다 저희는. 그쵸? 오늘 생방이니까 빠르게 한 번 결정해 볼게요. 그래요? 5번 내양인을 위한 콘서트. 뭐가 쉬워. 근데 우리 스터디 윗미는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잖아. 네네. 스터디 윗미 아닐까? 근데 스터디 하는데 노래 불러줘. 아니 왜냐면 그 공부하라고. 네. 음악을 뭐 연주할 수도 있겠죠. 네. 편안하게. 로우파이니까. 그러면. 500원 걸고 한 번 더 가요? 수면 콘서트 한 번 해볼까? 네. 수면 콘서트 왜요? 뭔가 저는 수면할 때 클래식 음악이나 그런 명상 음악 같은 거 자주 틀어놓고 자거든요. 아 ASMR 느낌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여기 보니까 성우 낭독 무대. 낭독. 잘 때 그 낭독 해주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낭독 같은 거. 그런 거나? 뭐 피아니스트. 이런 음악 같은 거. 현악. 4중주 이런거 보면 수면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거기서 라이브로 연주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나는 거예요? 아 진짜 코곱은 어떡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싫겠다. 그 베디, 코고세요. 저요? 네. 요즘 좀 곤다는 얘기가 있었어서, 수면검사를 한 번 해봤거든요. 어머니가 방 밖으로 코골이 소리가 들린다. 혼자 사시잖아요. 혼자 살기도 하지만 어머니 댁 가기도 하니까. 꼭 그럴 때면 어머니가 같이 있으시네요. 그럼요. 검사를 한 번 해봤는데 색사리까지만 나시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중개 때문에 목이 많이 갔습니다. 누가 그렇게 코를 건다고 얘기를 해줬을까. 여기까지만 해주자. 베디 지켜. 그래서 수면검사를 받았어요. 미우새에 나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코골이가 있다. 그래서 약간 조치가 필요하다. 수면검사는 그럼 자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네. 어디 그 병원에 가가지고 머리에다가 막 전기줄을 엄청 연결한 다음에 그러고 자요. 잠이 안 오면 어떡해요? 겁나 잘 잤어요. 저도 물어봤어요. 선생님한테. 제가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안 자던 침대에서 어떻게 자요? 그랬더니 다 된다. 진짜? 자. 그러면 500원 걸린 답. 뭘로 할까요? 선방. 수면 콘서트. 우와. 대박. 정답입니다. 신기하다. 근데 코골면 어떡하냐 진짜? 실제로 코골이 관객을 위한 침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코를 막나요? 이게. 뭐가 준비되면 다른가요? 아니. 코 고셔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수면 연구소장의 숙면 비법 강연이랑 아티스트들의 자장가 라이브가 펼쳐졌다고 하고 콘서트가 베스트 드림 콘서트였습니다. 우와. 보통 드림 콘서트 하면 뭐 이제 가수들이 진짜 총출동하는 느낌인데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진짜 드림. 잘 자라고. 좋다. 두 분은 불면증 있나요? 저는 좀 있어요. 음. 저는. 저는 조금 잘 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이게 생각이 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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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면 사실 좀. 잠이 안. 잠이 안. 알겠습니다. 잘 주무세요. 시간이 없어서. 2부에 뵙겠습니다. 배성재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실시간 생방송에서 깡깡력을 뽐내는 유지혜씨 정예인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조금 전에 나간 메시송. 이 로고송 가수 기린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유지혜씨가 기름이요? 라고 하셨어요. 기린? 기린. 네. 네. 자. 어. 그러면 이제 더잡 퀴즈쇼. 2번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해피커피 님이 출제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 카드를 보내드리고요. 요즘 새벽 중계를 하는 저는 체력이 많이 떨어진 걸 보면서 나이를 먹었다고 느끼는데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실감하는 때가 언젠지 인터넷 접속자 4만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위로 뽑힌 답은 무엇일까요? 오빠가 보낸 거예요? 아니요. 해피커피 님 혹시 오빠예요? 어. 행복한 커피? 네. 자. 인터넷 접속자 4만 5천명이 1위로 뽑은 답.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1번. 외출했다가 금세 지쳐서 집에 가고 싶어질 때. 2번.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를 모를 때. 3번.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게 될 때. 4번. 처음 보는 기기를 잘 못 따르고 버벅댈 때. 5번.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이 누군지 모를 때. 너무 마음 아픈 게 이 다섯 개를 요즘 내가 느끼고 있는 다섯 개. 아. 정말요? 유지혜 씨는 이걸 다 느끼고 있나요? 네. 너무. 외출하면 금방 집에 가고 싶어요? 전 그거는 원래부터 그랬고. 원래 그랬고. 신조어 잘 모르나요? 이거 하나도 모르죠 저는.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을 몰라요 근데? 잘 몰라요. 아이돌 후배들을 몰라요? 몰라. 유지혜 씨 큰일 났네. 아 근데 다 어렵다. 못 고르겠다. 그치 그치. 아 그래도 제일 느끼는 거? 나는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이 누군지 모를 때. 아. 그쵸 아무래도 저희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다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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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주변에 혹시 러블리즈 알아야 돼. 아.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잖아. 맞아. 그렇겠네요. 그런 거 이유가 들어가는 거 보면 뭔가 이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이 누군지 모를 때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 약간 저희한테 미안해가지고. 아.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 약간. 어. 죄송해요 막. 사실은 다 아이돌 아는데. 우리만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누구 제일 좋아해? 하면 유진 씨. 뭐. 더 최신 아이돌 알고 있고. 안전하게. 네. 뭐 근데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음. 자. 그러면 몇 번이 1위일까요? 다 지금 상위권에 나오는 보기들입니다. 그럴 거 같아요. 네. 근데 이 신조어 모를 때는 사실 어린 친구들도 신조어를 모를 때가 꽤나 많더라고. 제가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저는 3번도 좀. 영양제. 네. 영양제를 챙겨 먹게 될 때. 왜냐면 영양제라는 게 정말 내가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인간이 그게 잘 챙겨 먹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내 몸이 당장 지금 멀쩡하다는데. 왜 이거를 먹으라는 거지? 하고 막 어른들이 너 진짜 지금부터 먹어야 고생 안 한다. 막 이런 말 할 때마다 알겠는데 내가 지금 너무 멀쩡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막 정말 너무 지치고 뭔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면 뭔가 막 감기가 자주 걸리고. 막 이렇게 막 뭐고 막 삭신이 쑤시고 이러면서부터 점점 좀. 그럼 근데 지치는 거가 1위 아니까? 너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어 그러면서 영양제를 먹었을 때. 아 나 진짜 늙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약간 지쳤을 때. 아 나 오늘 그냥 피곤한가? 뭐. 아 오늘 뭐 이래서 저랬나? 비가 와서 그랬나? 막 이랬다가. 영양제를 챙겨 먹는 날을 보면서. 이젠 진짜 늙었구나 내가. 이렇게 뭔가 느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약발이 받는 느낌.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있죠. 전 요즘 약으로 살거든요. 뭘 드신대요? 1환 2음료를. 평상시에도 먹어요? 도핑을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도핑도 안 하거니와. 그 요즘에는 그냥. 그 영양링계를 맞으러 진짜 자주 가요. 어머. 왜 그래요. 20대 중반이면서. 왜 그래요. 20대 중반이면서. 그 10만원짜리. 네. 그 이렇게 다 종합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마늘 주사 뭐 이런 건가요? 뭐 아르기닌도 들어있고. 뭐 글루타치온도 들어있고. 이렇게 뭐 태반. 이런 거 다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좀. 가면은. 조금. 서비스로 백옥 주사 좀 넣어주시고 그러시거든요. 되게 좋다고. 네. 그럼 가면은. 그 뭐지. 다시 태어난 기분. 아 근데 체감이 딱 와요? 완전 완전. 우와 진짜. 그럼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약간 밥보다. 약발이 받네. 밥 먹을 바에. 약 먹고 싶어요. 우와 우와. 제 병원 거기 소개해드릴게요. 아 좋아요. 진짜 잘해주세요. 그. 멍도 안 들게 놔주세요. 여기 팔뚝에. 아 혈관을 잘 찾으시는구나. 혈관을 잘 찾아주세요. 유진 씨도 좀 가세요. 아 저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저희 사는 곳과. 아 그러네. 나 좀 가야겠네. 근데 또 거기에 의존하면 안됩니다. 근데 저 요즘 좀 의존적이에요. 약친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약의 미친자. 아 근데 저는 진짜 약발이라는 걸 못 느껴봐가지고. 영양을 음식으로 다 채워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제 나이를 꽤 먹었는데도. 헬스장 가면 헬스 선생님들이 뭐 약을 막 해주셔가지고. 먹긴 먹어요.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먹고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아하하하하하. 원래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로 약간 과잉이다.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 하려고 덜 먹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가뿐한 느낌이 있어요. 아하하하하하. 더 가벼운 느낌. 아 진짜 웃기죠. 그럴 수 있지. 안 먹으니까 더 좋은데? 이런 게 있어요. 아 진짜 웃긴데요. 그래서 막 실수로 저녁 굶고 잘 때 있잖아요. 실수로 저녁을 굶고. 실수로 저녁을 굶고. 실수로 저녁을 왜 굶어요? 줄인 배를 끌어안고 잤어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아침에 컨디션이 장난 아닙니다. 아 진짜 웃기다. 막 가벼워요. 막 깃털처럼 몸이. 가벼워요. 네. 안 먹는 게. 좀 공복을 좀 유지를 하셔야 되네 배디는. 그러네 그러네.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오히려 굳이 뭐 영양제 이런 거 안 먹어도 크게 뭐 그런 거 없이. 오히려 덜 먹으면 가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좋다 좋다. 그럼 일단 오바나봉 가볼까요 느낌? 뭔가 배디 얘기 들으니까 영양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이 누군지 모를 때? 네. 네. 아 아닙니다. 방송에 나오는 아이돌이 누군지 모를 때는 2위였습니다. 오 아쉽다. 2위. 근데 1위는 2위보다 꽤 큰 차이로 1위였어요. 아 부동의 1위에요? 네. 그러면 각종 영양제 챙겨 먹을 때 해볼까? 영양제 챙겨 먹게 될 때? 그럴까? 근데 배디처럼 저렇게 불혹의 나이를 넘겼는데도 거뜬한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잖아. 그렇죠. 영양제가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의학계나 제조업계의 어떤 농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정말? 별로 이렇게 효과를 못 체감을 못하니까. 안 먹은 날 다르고 먹은 날 다르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그냥 좀 음식을 더 먹었네 이런 느낌? 아 근데 실제로 그런 종류의 약들이 있긴 할걸요? 그렇죠. 약간 글루타치온 같은게. 그렇죠. 먹는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 뭐 어쨌든 정확한건 모르니까. 네. 네. 정확한건 모르고. 네. 정확한 사실만을.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드러워네.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저 글루타치온 먹어요. 심지어. 그냥 중립으로 가시죠. 네. 자. 300원으로 가겠습니다. 아 뭘까? 다음픽은? 어 저는 그러면. 외출했다가 금세 지쳐서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그래. 그거 제일 좀 무난하죠. 그렇죠. 그렇죠. 1번. 네. 오. 정답입니다. 아니 저번주에 저 없다고 약간. 꽤나 많이 뒤쳐졌더라고요. 보니까. 언니 우리 거의 그냥. 방송 안 한 수준으로 못 벌었어. 류수정은 러블리즈의 브레인이 아니었어요. 저요죠. 브레인은. 사실상. 유지혜씨가 지금 두 문제만에. 어. 지금 류수정씨가. 하루종일 번 돈을 다 벌었습니다. 아이고야. 저번에 650원 벌었거든요. 유밑빵이라고. 유. 그게 뭐예요? 재밑빵. 제. 네. 지혜 밑에 빵. 빵빵이라고. 아 진짜. 어머어머어머. 재밑빵. 너무 가슴 아픈 말인데. 왜 아프죠? 네. 빠르게 다음 문제 빨리 넘어가 볼까요? 3번 문제 나갑니다. 귓털 사냥꾼님이 출제하셨습니다. 너무 싫은데. 귓털 사냥꾼. 분제쓸과 축구카드 보내드리고요. 영국의 한 여행 잡지가 최근 세계 최고의 20대 미식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전세계 도시 거주자들을 상대로 음식의 질과 가격에 초점을 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다음 중 아시아 1위로 뽑힌 도시는 어디일까요? 주관식으로 한 번에 맞히면 2,000원. 객관식은 1,000원입니다. 아시아 1위. 세계 최고의 20대 미식 도시. 미식 도시 아시아 1위. 음식의 질과 가격에 초점을 두고 태국. 나라와 도시도 같이 맞춰주세요. 태국. 태국 어디에요? 도시까지? 방콕. 방콕. 태국 방콕? 네. 태국 방콕이에요? 네. 왜왜왜왜. 아 싱가폴. 아 싱가폴가까? 싱가폴 싱가폴. 싱가폴은 어디가 있을까? 싱가폴 도시가 싱가폴이죠. 네 싱가포르에 싱가폴. 어 왜왜왜. 뭘 먹었는데. 근데 약간 좀 싱가폴은 좀 가격대가 좀 있지 않나요? 어 그러니까 나라 도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거 같아. 뭘 먹었는데요? 어 칠리크랩. 칠리크랩 먹고. 그리고 그거. 갈비탕 같은 거. 갈비탕을 먹었어요? 아니 뭐지? 싱가포르에 갈비탕 같은 거 있잖아. 바쿠테? 바쿠테. 태국 가자. 그러니까. 가격에 초점을 줬다는 게. 태국은 뭐 먹었어요? 태국은 이제. 많쳤나 봐. 그. 뭐. 푸팟뽕커리? 푸팟뽕커리도 먹고. 저는 그걸 엄청 좋아해요. 그 파파야. 그죠. 그 갑자기 음식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파파야? 그. 파파이. 아니 아니 아니. 그 파파야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땅콩이랑. 쏨땀? 쏨땀 쏨땀. 저 쏨땀을 진짜 좋아해요. 그것도 맛있고. 거기도 그 망고밥 유명하잖아요. 망고밥? 망고의 밥. 음.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합니다. 그쵸그쵸.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이제 태국 음식은 어쨌든 간 약간 그. 향신료 왜 웃죠? 예? 아니. 손에 땀 나는 거 그렇게 싫어하면서 쏨땀은 좋아하고. 손땀은 싫고. 아 네. 쏨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향신료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 향과 맛이. 그쵸그쵸. 그래서 제 친동생이. 제가 한번 푸파폰코리를 같이 시켜서 먹었는데. 못 먹는 거예요. 저는 신나서 막 먹는데. 호불호가 좀 있다. 네.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들은 많이 못 먹어. 그러니까요. 아 뭘까. 그러면. 근데 어느 미식 도시든. 그런 거 좀 미식. 티르키에도 그러잖아. 그쵸 뭐 그렇긴 하죠. 근데 티르키에도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거 보면. 어쨌든. 어쨌거나. 그런 걸로는 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 같아요. 태국 한번 가볼까요. 왜냐면 태국에서 막 미슐랭 이런데 저 막 본 거 같아요. 어. 그쵸그쵸. 태국 방콕. 아니겠지. 태국 기가 막히게 맛있죠 사실. 태국 음식들은. 우리나라도 많을 정도니까. 다른 나라에도 많다는 거고. 객관식이 있구나. 자 객관식으로 갑니다. 천원이고요. 1번 인도 문바이. 2번 베트남 호치민시. 3번 한국 부산. 4번 일본 오사카. 5번 중국 베이징. 보기에도 없었네. 그러게요. 일본인가. 문바이. 일본. 아 일본. 오사카. 네.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식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 저도. 저는 거의. 한식 먹는 만큼 일식을 먹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전체 음식이 일식 초밥이라.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뭘까요? 4번 가볼래요. 1번 오사카다. 오사카에서 뭐 드셔보셨어요? 네. 오사카에서? 우리는 워낙 너랑 나랑 여행가서 뭐 먹었죠? 오사카가서 우리 막. 그런 거 먹었던 것 같은데. 꼬치구이 막 이런 거. 어. 그것도 먹고. 해산물 꼬치구이 이런 것도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거 그.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소고기 이렇게 구워서. 약기니꼬. 어. 약기니꼬. 그것도 먹고. 그리고 우리 과제 이거 대게 이거. 어. 그런 것도 먹고. 그래요. 그러면. 4번. 4번. 일본 오사카. 야스. 힌트. 네. 500원. 자. 힌트드립니다. 네. 이 나라 이 도시는. 세계 최고의 20대 미식도시 전체 4위였고요. 아시아 1위였습니다. 이 도시에 가볼만한 곳을 검색하면. 전쟁박물관. 전쟁? 오페라하우스.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노트르담 대성당 등이 나옵니다. 노트르담? 네. 노트르담 대성당? 노트르담? 응. 오페라하우스? 노트르담 대성당? 네네. 노트르담드. 이거 케이 언니가 뮤지컬 하지 않았나요? 노트르담의 파리인가? 노트르담드 파리. 어. 파리잖아요. 뭘까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파리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어요? 모모가 있다고요? 다시 한 번 말해주세요. 전쟁박물관, 오페라하우스, 노트르담 대성당, 그리고 통일궁도 있습니다. 통일? 응. 한국 아니야? 부산? 우리나라 노트르담 대성당 있나요? 그러니까 나만 몰랐던 거 아니야 있는데? 일단 일본은 아니고. 중국 베이징인가? 중국에? 뭔가 저것들은 다 뭔가 베트남일 것 같아. 베트남 아닌 민두일 것 같아. 땅덩어리가 커야 만들 수 있다. 땅덩어리가 커야 있을 것 같지 않아? 베이징 정도 돼야 한다? 약간 어떤 식민 이런 일이 있어서 노트르담드 대성당이 식민 이런 일이구나. 왜냐면 다른 나라의 문화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나라의 노트르담드 대성당이 있는 거 아닐까요? 맞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래서 뭐예요? 어디가 있는데? 그래서. 베트남? 베트남인 것 같다. 베트남에서 있었어? 그런 식민지가? 몰라. 제가 세계사를 안 배웠어요. 아 그래요? 자. 인도 아닌 베트남일 것 같은데. 전쟁 박물관 하면 베트남 전쟁이 엄청. 우리가 참전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해보자 해보자. 야 이거. 이거. 너무 얕은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 이거 괜찮다. 야. 으아 맞췄네. 얕은 지식이 촉이 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럼 2번 가볼까요? 정경이 똑똑하네. 베트남? 호치민? 야스. 호치민 씨.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 예전에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었죠. 베트남이. 오. 그리고 베트남 하면 뭐가 맛있습니까? 쌀국수. 쌀국수. 분짜. 오 먹고 싶다. 미쳤다. 무섭다. 기가 막히죠. 분짜. 국물에 딱 담가가지고. 그렇군요. 어 갑자기 배고파. 뭐 베트남쌈도 있고 거기도 이제 태국과 거의 비슷한 요리들 잔뜩 있죠 아 저 집에 가서 쏨땀 시켜먹고 싶다 쏨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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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쏨땀 열었나? 우리 거기 거기 알지? 자 아무튼 세계 최고 20대 미식도시 중에 전체 1위는 어디였을까요? 튤르케 튤르케? 아닙니다 뭔가 유럽 쪽일 것 같은데 유럽입니다 힌트 힌트 힌트? 음 저희가 아는 나라에요? 아는 나라에요 가봤어요? 김민재가 뛰었던 곳 어? 민헨 민헨 아 뛰었던 곳 유럽 유럽 유럽이죠 독일 독일 나폴리 이탈리아 나폴리입니다 오오 이탈리아? 네네네 민헨 민헨 현재 뛰고 있는 곳이고 네 뛰었던 곳 피자의 본고장이라서 나폴리 피자 아 피자도 먹고 싶다 피자 먹을까 집에 가서 아 저 요즘 입이 터졌어요 아 그래요? 저 지금도 저 오늘은 낮에 좀 쉬다 왔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일단 근데 가위를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오늘 자면서 방에서 자는데 가위를 너무 심하게 눌린거에요 그래서 더이상 무서워서 그 방에서 잘 수가 없는거에요 제가 귀신 많이 봤나요? 귀신은 안봐요 그냥 너무 몸정지? 몸정지 숨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튀쳐 나와가지고 왜요? 광고 가야되나요? 네 잘 주무세요 지금 1300원밖에 정립 안되는데 잘 주무세요 야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돈으로는 아 맞아요 빨리 다 4번 문제 갈게요 네 영양 부족해서 그래요 맞아요 주사 맞으러 갈라고 밥을 먹으라고 밥을 자 4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문제는 맥주 한잔 콜님이 출제하셨고 나도 콜 분데스리가 축구카드를 보내드립니다 대략 한달 뒤에는 2024년 파리올림픽이 열립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때는 스케이트보드라는 신설 종목이 채택돼서 화제였는데요 올해 파리올림픽 때도 새로운 종목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미식축구? 1번 미식축구 2번 브레이크댄스 브레이크댄스 3번 다트 4번 보디빌딩 5번 줄다리기 뭔가 여기서 제일 가능성인데 미식축구 아니야? 근데 내가 뭔가 얼핏 어디선가 그 브레이크댄스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죠? 막 비보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가 막 어디에 이렇게 종목에 들어왔다 이런 일이 들은 거 같은데 오 그래요 브레이크댄스 한번 해볼까? 한번 가볼래? 브레이크댄스 간다 비보잉 비보잉이 브레이크댄스죠 그래요? 그쵸 거기서 비를 따온 거니까 우리나라 비보잉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얘기 들었던 거 같아 브레이크댄스 가볼까? 브레이크댄스다 네 올림픽의 브레이크댄스 왜왜왜 뭔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닌 거 같아 올림픽의 브레이크댄스 근데 뭔가 그런 얘기 들었던 거 같은데 들은 거 같다? 가위 눌렸을 때 들은 거 같다? 귀신이 말해줬나? 미식축구 미식축구 가볼래요? 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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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요? 왜 다트에요? 다트 그거 게임으로도 외국인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 영상 보면서 뭔지 알죠? 그 기계에서 힌트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힌트요? 지난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도 이 종목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엔 처음 도입되는 거고요 어 야 근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브레이크댄스로 금메달 은메달 이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 같아 어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아니면 나는 오히려 보디빌딩 아니면? 이거 왜냐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트 같은 건 애매한 게 응 마이크에 대구 얘기했어 네 다트도 뮤지션님 보디빌딩 아 모르겠다 아 어렵다 아니면 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줄다리기? 아 오징어 게임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어떻게 들어왈냐 왜 안 끌려 오지? 이러면 다 죽어 자 마지막 힌트 한국은 세계랭킹이 2위입니다 오 이걸로? 네 3초드립니다 3 브레이크댄스 가볼까? 2번 브레이크댄스 전답입니다 우와 이렇게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올림픽의 브레이크댄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텐 오늘은 생방송으로 유지혜 정예인씨와 함께했는데 오늘 수입은 2300원입니다 오 괜찮은데요 꽤 짭짤해요 채팅창에 에이스는 지혜였던 건가 재란빵이 그거예요 순위 재란빵이 두뇌 순위였어요? 빵이 꼴찌구나 빵이 꼴찌네 수정씨가 고평가되어 있었네요 유지혜 정예인씨가 풀어보면 좋을 잡단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더잡 퀴즈축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문제가 채택되면 선물로 분데스리가 축구카드 보내드리는데 원래 생방송을 하게 되면 두 분 대결을 시켰거든요 오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건 어떠세요? 약간 재밌는데요? 다음에도 생방송하게 돼도 대결보다는 그쵸? 지혜씨가 너무 밀리잖아요? 피지컬에서 약간 너무 사람 못살게 구는 기분이 들어요 자존감이 좀 떨어져서 줄여요 항상 이게 더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죠 빵떡이랑 대결하자 유지혜 대 빵떡? 오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진정한 브레인을 찾는 끝인사 좀 부탁드려요 소등합니다 야안 꿈꾸세요 아니 끝인사 끝인사 노래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아니 화음하지 말라고 아 왜 화음을 너 이상하게 자 끝인사 네 소등합니다 야안 꿈꾸세요 크aj 오